이거 새발나물 한 봉지에 천원 주고 사왔는데요 이것을 겉절이 김치 담듯이 겉절이로 담아서 고기 먹을 때 곁들여서 먹어도 되고 그냥 비빔밥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데쳐서 나물로 먹어도 되는데요 저는 오늘은 데쳐서 나물로 묻혀서 먹겠습니다 새발나물을 삶아서 물기를 짜고 이렇게 좀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었는데요 바 당근 소금 조금, 별치 액젓 한 숟가락 일단 한 숟가락 넣고 간을 본 다음에 싱거우면 더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조금 들기름은 두 숟가락 넣어 주겠습니다 깨소금은 이렇게 절구에 좀 빻은 건데요 수북하게 한 숟가락 넣어 주었습니다 그럼 버무리겠습니다 이제 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 맞게 잘 묻혀졌는데요 이 새발나물은 멸치 액젓은 빼고 소금으로만 간을 하는게 더 담백하고 맛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 맞게 잘 믿게 된다 이제 간이 맞게 잘 닫고